안녕하세요 범위스미입니다. 아마 대부분이 현관문에 도어락을 설치하셨을 텐데요. 도어락은 열쇠도 필요 없이 손가락으로 비밀번호만 누르면 정말 쉽게 문을 열 수 있죠. 하지만 우리집 도어락이 만약 이렇게 되어 있다면 지금 당장 비밀번호를 바꾸셔야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현관문이 그냥 열릴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도어락으로 일어나는 범죄가 최근에도 발생하고 있을 만큼 지금도 누군가가 우리집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나오는 영상들을 보고 한번 따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도어락 마스터키 비밀번호입니다. 아마 도어락 마스터키가 생소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먼저 도어락에는 내가 설정한 비밀번호 외에 또 다른 비밀번호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보통 아파트를 전세로 내놓은 집주인, 오페스텔이나 원룸 등의 건물주가 가스 노출이나 화재에 같은 비상상태에 세입자와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추가 비밀번호를 설정해두고 있어요. 그래서 집주인, 건물관리인, 부동산 중개인이 이 도어락 마스터키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세입자가 마스터키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걸 악용해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있는데요. 만약 전에 살던 세입자가 마스터 비밀번호를 새로 심고 나갔는데 그 뒤에 들어온 세입자가 이 마스터 비밀번호를 모르거나 또는 변경하지 않는다면 언제든 그 전 세입자가 문을 열고 내 집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영상을 한번 봐주세요. 이 도어락은 저희가 2, 0, 1, 9로 설정을 해놨어요. 열리죠? 마스터 비밀번호를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네, 영상처럼 대부분 마스터 비밀번호가 1, 2, 3, 4 이렇게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기종에 따라 이 기능이 없는 경우도 있고 기종마다 설정이나 변경하는 방법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원룸이나 오피스텔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건물주에게 그 여부를 물어보셔야 됩니다. 특히 아파트 전세 사시는 분들도 보통 도어락이 미리 설치되어 있어서 입주하실 때 비밀번호만 바꾸셨을 거예요. 마스터 비밀번호를 반드시 초기화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는 도어락 무음입니다. 아마 대부분이 이 기능을 잘 모르고 계실 거예요. 도어락을 사용할 때 이렇게 삑삑삑 소리가 나서 오피스텔 같은 곳에 혼자 사시는 분들은 내가 누르는 비밀번호가 몇 자리인지 신경이 쓰이는 상황도 분명 있을 텐데요. 이때 도어락에 있는 샷 버튼을 먼저 누르고 비밀번호를 눌러보세요. 그럼 이렇게 순간 무음으로 돼서 번호를 누르는 소리와 문이 열리는 소리까지도 무음 처리가 되는데요. 이건 도어락 모델에 따라서 샵이 아니라 다른 버튼을 눌러야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 먼저 한번 따라해보시고 안되면 도어락 설명서를 읽고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셋째는 도어락 지문입니다. 도어락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그대로 남은 지문 때문에 조금은 불안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을 거예요. 실제로 주거취 및 범죄 중 상당수가 도어락에 남은 지문 흔적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른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나서 손바닥 또는 옷소매로 흔적을 대충 지우거나 또는 그냥 방치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기서 정말 간단한 방법으로 지문을 숨기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핸드폰 보호필름을 도어락에 붙이는 거예요. 사실 도어락 전용 필름은 현재 따로 판매가 되고 있지만 가격이 만원 이상이라 어쩌면 부담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핸드폰 보호필름은 집에 잘 찾아보면 하나 정도는 사용하지 않는 필름이 있을 거예요. 효과는 전문 연구원보다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괜찮으니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먼저 필름 크기가 도어락보다 조금 크기 때문에 잘라주시고요. 그리고 바로 이렇게 도어락에 붙이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안 붙였을 때보다는 쉽게 지문을 숨길 수 있는데요. 보호필름은 집에 남는 거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되지만 지문 방지용 필름으로 사용하시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넷째는 도어락 허수 기능입니다. 도어락 허수 기능은 거의 모든 도어락에 들어있는 기능인데요. 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의 경우는 허수 기능이 있는데도 사용하지 않고 몇 달 몇 년 동안 같은 번호만 입력하는 경우가 많아서 도어락을 자세히 보면 지문이 바뀌거나 사용 흔적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허수 기능은 비닐번호를 입력하기 전이나 후에 임의로 숫자 아무거나 입력해서 타인이 우리 집 비닐번호를 추측하기 어렵게 하는 기능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 누가 몰래 뒤에서 보고 있더라도 진짜 비닐번호를 알 수가 없고 지문이 한쪽으로만 남지 않아서 이 허수 기능을 꼭 활용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다섯째는 몰래카메라입니다. 최근 현관문 위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서 범행을 저지르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혼자 사는 여성의 집을 노리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근데 더 가관인 게 몰래카메라도 이제는 그 외형을 전혀 알 수 없게 이런 화재 경보기로 만들어져 있거나 또는 소화전 옆에 이런 초소형 카메라를 장착해서 비닐번호를 알아내는 수법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간혹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출입문이나 엘리베이터에 CCTV가 있어서 안전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기 쉽지만 여러분 현관문 앞에는 CCTV가 없습니다. 그 점을 악용해서 범죄를 계속 벌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 못 보던 물건이 우리 집 현관 앞에 있거나 또는 이런 카메라들이 있는지 자세히 확인해보시고 제일 중요한 점은 최소 3개월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비닐번호를 변경하는 게 안전하니까 생각난 김에 오늘 비닐번호 한번 바꾸는 건 어떨까요? 요새 없는 집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대부분이 도어락을 설치하셨을 텐데요. 도어락 정말 편리하죠. 하지만 편리한 만큼 보안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고 오늘 영상을 참고하셔서 도어락 비닐번호 변경이나 지문을 지운다거나 등 한 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